올해 노벨 물리학상의 영예는 레이저 물리학 분야를 이끈 미국의 아서 에슈킨, 프랑스의 제라로 무르, 캐나다의 도나 스트릭랜드 등 3명의 연구자에게 돌아갔습니다. 지회된 왕립과학원 노벨위원회는 시력교정 수술 등과 같이 매우 정밀한 의학산업 분야에서 사용되는 고도 정밀기기 개발에 기여한 공로로 이들 3명을 공동수상자로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왕립과학원은 이들의 발명에 레이저 물리학 분야의 대변역을 가져왔다며 정밀기기들이 탐험되지 않은 연구 분야와 여러 산업, 의학 분야 적용의 새 지평을 열었다고 평가했습니다.